전순복음교회 평신도사역본부 모든 회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올해는 새해 복마의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창과 번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 올 한해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. 모두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평신도사역본부 박석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요. 인천순복음교회였습니다.